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오갔습니다. 야당은 제로페이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강하게 비판했고, 여당은 1년도 채 안된 사업의 결과를 두고 성급한 판단이라며 반박했습니다. 월 평균 거래량을 추정했더니 약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나왔습니다. 제로페이는 작년 12월에 도입 병원 한 이후에 월 평균 19억입니다. 정부가 나서서 또 지자체가 나서서 마켓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환영해서 절대 시장에서 자유로운 발성 겨울에는 지원금의 법칙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.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서 소득을 좀 늘려주고 그런 사업인데 시행한 지가 지금 제 1년이 안 되어서 일각에서는 뭐 조금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비판 속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신호카드가 보급되어서 정책되는 게 약 수십 년이 걸렸고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가격도 가맹정보들에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은 제로페이는.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도로를 깔아주는 것이죠. 나머지 간편결제사들이 그 도로 위에 차가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정부는 처음에 비용도 많이 들었고 그 효과가 있냐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그러고 나서 정말 우리 산업화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했지 않습니까? 저는 이런 도로를 낳는 것이다. 아울러 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박 시장은 검사 결과 특별한 비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답했습니다. 천지TV 김영철입니다.